인천시가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을 펼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여의도 서울사무소에 국비확보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박남춘 시장이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진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종합상황실은 인천시 실국장들의 국비확보 현장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별활동 상황을 종합해 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국회의원 등과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국비는 반드시 사수하고 감액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비 4주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